저는 21살 곡 쓰고 노래하는 영은입니다. 제가 사실 이런 오픈마이크가 두 번째인데 그래서 아직 좀 많이 서툴고 좀 어색하고 떨리는데 그래도 오늘 최선의 날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두 곡을 준비했고요. 두 개 다 제 자작곡이고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워터멜론이라는 곡인데요. 이건 작년 여름에 쓴 곡이었는데 수박 보면 되게 겉과 속이 엄청 다르게 생겼잖아요. 그거 보면서 이걸 사람으로 표현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약간 겉만 봐서는 속을 잘 모르겠는 남성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쓴 곡입니다. 들려드릴게요. 한 번 더 침 그 음악에 올려요 기회를 질래요 지켜줄게요 당신의 비밀드 이상해 분명 널 봤는데 어색한 내 길은 뭐야 잠깐 가지는 마 그렇게 딱딱하게 울지는 마요 그렇게 딱딱하게 울지는 마요 감추고 싶어요 우리 남은 시간을 끌지는 마요 달콤해 불편 드려 이런 곡을 네 öniging 차가워 이러한 이 곡이 부끄러워 이なんожалуйста 그라운 얼굴 좀 봐 깨물고 싶게 참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는 마요 감추고 싶어요 낯선 게 태생인 단어 눈을 가요 다가간 온도를 더 높여요 뜨겁게 모르고 우리는 뜨겁게 언제쯤 그룹 내게 울려요 기별줄래요 지켜줄게요 당신의 비밀들 모든 걸 내게 말해요 지켜줄게요 우리의 비밀들 지켜줄게요 약간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약간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한번 그런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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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커져서 날 모두 끌어안고 싶다 하지만 난 너가 거대해지지 않아도 좋아 거친 파도도 울창한 숲도 필요 없어 너의 따뜻한 풍만 있으면 돼 너만 꿈을 수 있을지 보면 돼 그 꿈에 있으면 내가 살아나니까 믿으러 영원히 조금만 더 느낄 수 있게 다시는 멈추지 않아 난 내가 왕불과 질어있다겠지만 사실 내가 가진 건 꾸준 나밖에 없어 난 가서 네가 보러 나와 보내니 네 나를 봐줘 선한 그런 듯한 거잖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